71번 문제는 일단은 X가 뭔지만 잘 살펴보면 되지. X는 집합 A에 부분집합이야. 그 부분집합을 원소로 한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집합 A에 부분집합은 몇 개 정도 있나 생각을 해보면 원소가 3개짜리 집합하고 부분집합은 8개가 되겠지. 2에 3제곱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부분집합을 원소로 한 PA를 써보면 예를 들어 공집합. 이걸 원소로 한다니까. 1, 2, 3, 4. 아 4는 아니겠네. 아이쿠 잠깐만. 4는 아니겠고. 1, 2, 1, 3, 2, 3. 그리고 1, 2, 3. 이러니까 원소가 1, 2, 3, 4, 5, 6, 7, 8개겠지. 그 PA라는 집합은 이제 이걸 몇집합이라고 부르면서 집합을 구했어 지금. 그런데 다시 얘의 부분집합이 몇 개냐. 원소가 8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겠어. 2에 8제곱 하겠지. 2에 8제곱은 256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7번을 질문한 것 같아. 77번은 이거네. 자 이번에는 어떤 숫자 N과 서로소인 자연수를 원소라는 집합을 AN이라고 한대. 그러면 일단은 A3는 3과 서로소인 자연수지. 그치? 3과 서로소인 자연수. 그러면 3과 서로소가 되려면 3의 배수가 아니면 되지. 3의 배수가 아닌 수. 그 다음에 여기는 A4는 4와 서로소가 되려면 서로소 문제가 나오면 혹시 그거 아나 모르겠는데 소인수의 배수집합이 아니면 되거든. 4랑 서로소가 되려면 실제로는 예를 들면 1은 서로소잖아. 그런데 2는 서로소가 아니잖아. 최대공약수가 1인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서로소가 아니지. 3은 서로소 맞아. 그런데 다시 4는 서로소가 아니지. 5는 서로소가 맞고 6은 또 최대공약수가 2가 되니까 서로소가 아니지. 이래서 이번에는 2의 배수가 아닌 수가 되지. 그런데 지금 교집합이야. 둘의 교집합이라는 뜻은 둘의 공통인 부분을 말해. 그래서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수지.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수는 당연히 누구랑 서로소면 되겠어. 당연히 2번이 되겠지. 왜냐하면 6이라는 수에 6의 소인수는 2와 3이잖아. 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얘와 서로소가 되려면 항상 이 소인수의 배수집합이 아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1,2,3,4,5,6,7,8 써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6이랑은 서로소야. 서로소가 아니야. 서로소 아니지. 여기도 최대공약수가 3이니까. 여기도 최대공약수가 2이니까 아니잖아. 서로소 맞지. 서로소가 아니잖아. 서로소잖아. 서로소 아니고, 서로소 아니고, 서로소 아니고, 서로소잖아. 1,5,7 이런식으로 가는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A3같은 경우도 3과 서로소가 아닌 집합은 1,2,3은 안되고 4,5,3의 배수만 아니면 됐었잖아. 7,8,9 안되고 10,11 이렇게 적히고 앞부분만 좀 쓸게 A4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여기 좀 적어놨지 아까. 1,3,5,7,9,11 이런식으로 가잖아. 그런데 이제 진짜로 서로 교집합을 체크를 해보면 둘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겹치거든. 결국은 항상 서로소 문제가 나오면 그 수의 소인수의 배수가 아닌 수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돼.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려면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려면 당연히 6의 소인수를 생각을 해보면 2와 3이기 때문에 2와 3의 배수가 아니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6과 소인수인 배수 집합만 소인수 6의 소인수인 2와 3의 배수가 아닌 수들 동그라미 쳐본 결과가 일치하잖아.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되짚어보길 바라요. 소인수 배수 집합이 아닌 수를 서로소 집합이라고 불러. 그 다음이 173번인데 많이 진행되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번에도 서로소네. 근데 이제 방금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할 거야. 10과 서로소가 되려면 10의 소인수는 2 곱하기 5니까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즉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실제로 써놓고 비교해보면 선생님이 말한 거랑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 아닌 거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렇게 쓰고 이걸 2의 배수 집합이라고 해보면 2, 4, 6, 8, 10, 12, 14 이런 수들 이런 수들이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 그래서 2의 배수가 몇 개인지 써보면 25개 정도 있어. 다음에 5의 배수를 차라리 세버리자고 5, 10, 15, 20, 25 45, 50 그래서 5의 배수는 50 안에 10개 정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세보는 과정에서 이게 겹치잖아. 중복이 돼. 뭐가? 바로 2와 5의 최소공배수인 10의 배수 이런 10의 배수들이 분명히 중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10의 배수만 따로 세보면 10, 20, 30, 40, 50 5개 있잖아. 그래서 결국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개수는 1과 10 사이에 어떻게 계산했어? 25개 이게 2의 배수 그 다음 10개는 5의 배수 이렇게 더하는 과정에서 10의 배수가 두 번 더해지잖아. 이게 3번 정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빼줘야 되지. 그럼 몇 개냐 봤더니 30개 있어. 그러면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30개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야. 그래서 전체 50개에서 얘를 빼준 거겠지. 그래서 3번이 돼. 서로소 문제에 대한 감을 좀 찾기를 바래. 그 수의 소인수의 배수가 아닌 수다라는 거 유념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292번으로 가야겠네. 자 292번 보자. 자 이 문제도 마프울에서 해본 것 같기는 해. 어떤이란 말 들어갈 때 어떤이란 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모든이란 말 들어가면 모두 다 성립이 돼야 되지만 어떤이란 말 들어가면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등식이 두 개 정도 그려질 것 같아.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면서 그려보면 얘 위에 얘를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 먼저 그럼 여기 해가 생기지? 해가 여기 생겼잖아. 두 번째 그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자. 두 번째 그리면 좀 오른쪽으로 오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른쪽으로 오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A A 플러스 3 해만 있으면 되거든.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여기만 비교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7이 A 플러스 3은 왼쪽에 적혀있잖아. 하지만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얘들이 서로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해가 안 생기잖아. 그런데 여기는 같아도 돼. 이번에는 A가 오우 왼쪽에 있지만 같아도 여긴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해가 하나라도 생기거든. 그래서 얘만 이쪽으로 이왕해보면 이렇게 되고 두 범위를 종합해보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답이 나와. 그래서 A의 개수를 세래. A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에서 5까지니까 개수 셀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2를 더하랬으니까 15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돼. 그 다음에 292번 다음에 307번을 질문해냈네. 307번 보자. 이것도 마풀에서 한 번 정도는 본 것 같기는 해. 짝수가 쓰여진 카드 뒷면에 모음이 쓰여있다가 참인지 확인하려면 말 그대로 뭘 확인하면 돼. 짝수가 쓰여진 카드 뒷면에 모음이 있냐 이 말이 맞는지를 하려면 짝수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한 번 적어보면 짝수는 저기로 가고 뒷면의 모음은 앞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모음 반대는 자음 즉 자음이 쓰여진 카드 뒷면에는 홀수가 쓰여있다. 대우 대우 써본 거야. 맞지? 이거 부정하면서 위치 바꾸게 되잖아. 그러고 나면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라는 조건이 돼. 그러면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자음을 들춰보면 되잖아. 자음 뒤에 홀수가 쓰여있으면 이 명제 자체도 참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자음을 확인해도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5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39번이네. 유형별로 집은 거는 꼭 다음에 해놓을게. 늦어졌어. 미안하다. 선생님이 좀 게으름을 부렸나 봐. 자 339번이야.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걸 찾으래. 충분 조건은 이쪽으로만 성립되는 거 우린 찾아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만 성립된 걸 찾아보도록 하자. 자 먼저 A 플러스 B가 2 이상 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큰 수가 있어야 되냐. 이거는 맞지. 1보다 큰 수가 하나라도 없으면 합이 2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반대 조건은 어쩌냐. 라는 건데 반대도 성립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지금 P랑 Q를 써놓고 보니까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Not Q이면 Not P이다를 확인을 해도 괜찮거든. 문제가 어려울 때는 그러면 Not P는 뭐냐면 예의 부정이니까 A는 1 이하 그리고 B가 1 이하 이면 Not P A 플러스 B가 2 이하냐 라는 건데 성립 할까? 1보다 작거나 같은 두 수를 더하면 2보다 작은 건 당연하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성립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쪽으로 성립이 되니까 얘도 명제가 참이다. P이면 Q다가 참이다가 되는 거지.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방향으로 성립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성립을 하지 않네. 그치? 툴다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뭔 말이냐면 더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만약에 한 3이고 B가 한 0이면 툴이 더 했더니 2보다 크긴 커. 하지만 반대쪽으로 성립 안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 아니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버리는데 그치? 그럼 나머지 게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 거는 이걸 먼저 확인을 해줘야겠네. 일단은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제곱해보랬지. 제곱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괄호 벗겨낸다. 라는 마인드로 제곱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 사라지잖아. 그 다음에 2로 나눠보면 절대값 AB가 마이너스 AB라는 소리야. 이건 언제 하는 짓이었어. AB가 음수일 때 하는 짓 이었잖아. 그럼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양방향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Q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이야. 이걸 제곱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돼. 그럼 이거 또 사라져. 그러면 4AB가 0이고 AB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똑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Q는 얘는 알지? 이건 둘 다 0일 때라는 소리잖아. 둘 다. 그치? 둘 다 0이어야 가능해. 즉 얘는 A가 0 그리고 B가 0 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얘는 그 말이 아니지. A가 0 또는 B가 0 이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A가 0 그리고 B가 0 도 있고 A가 0 이고 그리고 B가 0 이 아니어도 돼. 또는 이기 때문에. 그럼 A가 0 이 아니고 B가 0 이어도 돼.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는 성립을 해. 이번엔 여기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는 성립되지 않지.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만 되는 거지. 마지막 5번인데 5번은 예전에도 이거 정말 많이 나온 공식이지. 1분의 1 A 빼기 B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잖아. 이런 게 그러면 이 말은 A랑 B랑 C가 같다라는 뜻이지. 그런데 Q는 뭐야 A랑 B랑 C가 0 으로 같은 거지. 모두 0이 돼야 제곱해도 더해 보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0으로 같으니까 이쪽으로는 성립을 해.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성립을 안 하지. 같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쪽으로만 성립하니까 얘는 또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1번은 솔직히 어려운 보기이긴 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뚫어냈어? 일단 P이면 Q이다가 성립되는지 보려고 차라리 Not Q이면 Not P이다를 봤어.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성립되는지 보고 싶으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가 성립되는지 봤더니 얘는 참이었어. 그래서 얘는 됐었고 얘는 거짓이었어. 그래서 얘도 안 된다. 라는 걸로 충분조건을 찾아낸 거였지. 자 그 다음에 380번이네. 380번 380번 보자. 이거는 이제 명제가 성립되는 방향만 잘 봐주면 될 것 같아. P, 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란 말은 P는 R이 되고 또 Q는 R이 된다라는 뜻이겠지. S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방향 맞춰놔. 그냥 R은 S다. 라고 쓸게. 마찬가지로 Q는 S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S는 Q다라고 한쪽으로만 화살표를 몰아놔야 명제를 읽기가 쉬워지거든.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자. 먼저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먼저 여기에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지. 그래서 R은 S이기 위한 일단 충분조건을 갖춘 것 같아. 그러면 S에서 R쪽으로 성립되는지만 보면 되거든. S에서 R쪽으로 그러면 S가 Q잖아. 그런데 Q는 다시 R이야. 그러면 S가 R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NPU 충분조건이 맞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을 봐보면 S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냐. 먼저 S랑 P를 써놓고 어느 방향으로 성립되는지 보자. S는 Q고 Q는 R이고 R은 S네. 그러니까 S에서 P로 빠지는 명제는 없어 보여. 그렇지. S에서 P로 갈 수가 없잖아. 명제의 순환 구조가. 여기는 안 돼. 그럼 P에서 S가 성립되는지 보려면 여기 있네. P는 R이고 다시 R은 S래. 그럼 P는 S쪽으로 성립이 되네. 되지. 그래서 얘는 필요조건이 맞아. 마지막 P랑 Q의 조건을 보고 싶은데 P는 R이야. R은 S야. S는 다시 Q야. P에서 Q쪽으로 성립하네. 그럼 이번엔 Q로 가보자. Q는 R이야. R은 S야. 그럼 S는 다시 Q야. Q에서 P로 갈 수는 없잖아. Q에서 Q로 돌아오잖아. 명제의 순환 구조 안에는 P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돌고 돌아보면 돼. 충분 조건이 맞긴 하네. 이렇게 정답을 밝혀낼 수가 있어. 그다음 일단은 유형문제 빼고는 385번 하나 더 해줄게. 자 어느 학교 수면 등교 자습 성적에 관한 조사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다. 수업시간이 많으면 자습시간이 적다. 아 수면시간 많지 않다. 수면시간이 많지 않다. 자습시간이 적다니까 적다는 부정적 의미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등교시간 등교시간이 이르면 빠르다. 라는 소리는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줄게. 수면시간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수면시간이 아이고 이거 누가 좋은 의미인지 안 좋은 의미인지 헷갈린다. 그렇지. 그럼 차라리 그냥 말로 푸는 게 좋아. 수면시간이 많으면 자습시간이 적대. 등교시간이 이르면 수면시간이 적다라고 할게. 여기도. 많지 않다니까. 그 다음 성적이 좋으면 자습시간이 적지 않다는 많다라고 해버릴게요. 그냥 일단 자 그러면 올바른 추론을 한 학생을 찾아보래. 일단 등교시간이 이르면 자습시간이 적지 않아. 많다. 그러면 등교시간이 이르면 수면이 적대. 자 대우를 찾아 먹을 것들이 대우 대우도 좀 써볼까. 귀찮다. 엄청 귀찮네. 얘들의 대우도 좀 적어볼게. 그럼 얘의 대우는 자습시간이 많으면 수면시간이 적다가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수면시간이 많으면 등교시간이 늦다. 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습시간이 적으면 대우를 쓰고 있어.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해놓을까? 자 3단 논법이나 이런 대우들의 순환구조를 보면서 이제 맞는 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등교시간이 이르되. 그러면 등교시간이 이르다 여기 하나 있거든. 수면시간이 적대. 그러면 다시 수면시간이 적은 아이들의 시작을 보렸더니 수면시간이 적다로 시작하는게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성립되는 문장 자체가 없으니까 A는 올바른 추론을 한게 아니야. 자 그다음 B를 보자. B를 B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야. 성적이 좋아. 성적이 좋아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면 자습이 많아. 자습이 많으면 여긴 냈다. 그랬더니 수면이 적대. 그러면 성적이 좋은 학생은 수면이 적대. 성적이 좋은 학생은 수면이 적대. 많지 않대. 그럼 B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 확인해보자. 등교시간과 성적사이의 관련성은 알 수 없어. 예를 들어 등교시간 성적사이의 관련성이라 성적이 여기 있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자습시간이 많고 자습시간이 많은 학생은 수면시간이 적대. 수면시간이 적은 학생으로 시작된 문장은 없어. 됐지? 그 다음에 성적으로 시작한 멘트는 한번 해봤고 등교시간과 연관성이 없잖아. 그럼 등교시간으로 시작해보자. 등교시간이 이른 학생은 수면시간이 적어. 맞지? 수면시간이 정은 학생으로 시작한 문장이 없거든. 그치? 적다야. 적다. 많다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성적과 등교는 연결된 문장이 없어. 그래서 관련성은 알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인 거지.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봐. close. 그래.